자사고들은 5년 전 평가와 달리 기준 점수를 일방적으로 10점 올린 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평가 지표도 자사고에 불리하다고 지적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등 자사고가 높은 평가를 받는 항목의 비중이 줄고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늘었다는 겁니다. 특히 교육청 주관이 크게 개입될 수 있는 정성평가가 늘었다며 이런 기준에선 평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공공연하게 주장해온 만큼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 한다는 겁니다. 운영 성과 평가는 자사고 죽이기라는 의도를 노골한 것뿐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일체 운영 성과 평가 보고서의 질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 표준안의 지표를 그대로 따랐다며 운영 성과 평가도 공정하게 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성평가를 통해 정량평가에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어 자사고가 무조건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전북 상산고는 서울보다 기준 점수가 더 높음에도 평가에 응했다며 평가 거부는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운영 성과 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교육당국과 자사고는 내일 한 차례 더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금청호입니다.